다음은 김진태 당대표님의 인사말씀에 규탄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우파 우리의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19의 성지 창원 마산에 이렇게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규탄 집회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역시 경남이 다릅니다. 맞습니까? 이곳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창원의 상남동이라고 있죠? 거기서 저도 2년 동안 살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김경수 문제는 김경수 거는 제가 전문입니다. 처음부터 전공이에요. 작년에 이 사건 처음 드로킹 사건 터졌을 때 제가 김경수는 공범이다. 구속해야 한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고소한다. 고발한다. 또 무슨 김진태 이상한 소리 한다 하더니만 딱 판결이 이렇게 난 거예요. 제대로 나왔죠? 자 그러면 김경수 이 판결만 가지고 만족할 거냐? 아니죠? 아니죠? 김경수와 문재인이 공범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공범 맞습니까? 공범 맞습니까? 공범 맞습니까? 공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또 공범이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야 뭐 김진태 고소한다 제명한다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당이 민주당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그 공범이란 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맞죠? 네 공범입니다. 공범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대선은 무효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효예요. 그러면 대선이 무효인데 거기 나와서 당선된 사람 이런 분들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김정숙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저 우리도 다 아는데 이거는 선거법 이런 거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김진태 저 또 어? 괜히 저러는 거 아니야? 대선 끝난 게 벌써 2년이 돼가죠. 그죠? 공소시효는 6개월 이 열쇠를 누가 풀어줬냐 김태우 수사관은 이걸 풀어준 거예요. 제가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며칠 전에 나와서 김태우 수사관이 뭐라 그랬냐 청와대에서 특검에다가 작년에 두루킨 특검에다가 이 상황을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게 청와대가 김경수 수사에 개입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개입한 거죠? 그게 바로 선거법의 범인을 도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선거법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3년 아직까지도 1년이 더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서 경인선가자 김정수 교사 그 배우 문재인을 확실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시겠죠? 제가 이것 때문에 엊그제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김정수 특검 관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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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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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김진태 당대표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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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형태에 굴하지 않고 경남 도민들과 함께 경남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으로 커점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담아 구호재창을 하겠습니다. 힘차고 억울함차게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조작 선거농단 김경수를 규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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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불복 민신불복 민주당을 신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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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협박하는 민주당은 박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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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민 우롱한 거짓말쟁이 김경수는 사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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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모아 힘찬 함성을 지르고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성 시작! 김일세!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